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배너가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정말 좋아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사업자를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앞에 다올림 우리 손병진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한번 드릴게요 아이브라이스라고 서로 이렇게 입으러야도 또 재밌죠 우리는 마스크 안쓰대로 꼭 쓰시고 알겠죠 우리 차주효 우리 선생입니다 기타 리스트 그리고 우리 김남일 우리 포클리스트 우리 태우양 부산에서 오신 그 김정일 김정일 동색 김정남 님입니다 이분은 왜 제가 제가 모시고 하냐면 옷을 잘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 뒤에 큰 차 중에서 아주 멋있는 차 주인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맛있는 먹고 주마도 모시면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알겠죠? 그래서 주섬주섬 다올림에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앰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안자도였는데 중학교 오늘 제작 때 음악 가다 가는 도중에 잠깐 유추를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시간마다 여러분 잘하나 보던가 구다 보지고 하시고 그냥 잘하나 보던가 시간되면 열심히 했다고 박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가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? 네 저희도 한 번 파손까지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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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긴장이야 거의 다 이 양반이 어디 밖에다 보면 그냥 어떻게 창끼부터 지금 다다들 사람 같은데 여러분들 얼굴하고 잘 오시라고 마스크 벗어봤으니까 혹시 굳이 있더라도 많이 봐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할게요 자 먼저는 이것을 세팅을 점점점 이게 벗겨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먼저 세팅을 토케타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케타는 게 뭐예요? 그냥 대충 통 통어자 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이 양 맞는다 맞는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요 리플렉스에 이미 가상 다 나와있네요 어쩌게 어쩌고 이렇게 내용을 저도 모르는 내용을 다 다 적어놨어요 보니까 제가 KBS에서 음악사청에서 그런 걸 하거든요 왜 왜 미돌에 나왔느냐 그거 진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또 너무 잘해놨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 막 있는 사이에 머리가 복잡할 시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? 6 4 5 5 수 6 8 hop 8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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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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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을 생각해본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의 그가 뭘 나올까요?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들을 생각해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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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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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